은희야 가만있어 은희야 오늘은 두기언니가 숨이 많이 안좋아요 지금 눈은 다 충혈되어있어요 이게 황달 초기 증상인가봐요 두기 호흡 많이 안좋고 거의 안걸어다녀요 시야할때만 걷고 그리고 지금 배는 노래졌어요 황달 증상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코가 막힌것처럼 숨쉴때 굉장히 불편한 소리가 나고 우리 애니가 언니 옆에 오라니까 왔어 애니야 애니야 애니 얼굴 좀 보여주자 다 추엽잖아 우리 애니 두기 동생 애니가 왔어요 애니도 언제 아프고 때문에 힘든지 피부가 되게 빨개요 두기는 지금 통증이 우는것 같아요 우는것 같아요 상태가 어제보다 안좋고 매일매일 안좋아요 아빠가 아빠가 토마토랑 야채랑 해서 먹였고 등개를 지난주 목금통 일요일 빼고 월화수 오늘까지 6일째 6일째 받았는데 상태가 안좋아요 펜빈다졸도 먹고있는데 펜빈 때문에 숨이 안좋은건지 어? 아빠왔다 이따가 됐다 아빠 여기 자자? 내가 애니한테 애니야 일로와 이따 두기언니 옆에있자고 애니가 와줬어 두기언니 앞에 와줬지 근데 애니 피부 아픈게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겠어 두기언니 아프니까 너무 심한 줄 알아요 지금 혜니가 내 새끼들 사랑하는 내공주님들 혜니야 혜니 혜니야 걱정하지마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줘 혜니야 이쁜구 입 빨개졌어 혜니 혜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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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니 혜니야 아빠 쳐다보네 푸니야 아빠가 쳐다봤어 오빠 아빠, 아빠 쳐다보지 마. 일로와. 일로와. 공주야, 사랑해, 주주야. 우리 아빠 늘 널 사랑해. 사랑해, 주주야. 널 너무 사랑해. 사랑해, 주주야. 정말 고마워, 주주야. 이쁜이. 진짓한 이쁜이. 사랑해, 아가. 우리 아가. 됐다. 이쁜 얼굴.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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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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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두기 빨리 발 프린팅 해야겠다 응? 발 이거 하는 거 있잖아 뒷밤? 아니 그 방귀? 응 미안 너무 귀여워 사랑해 여기 딸 가죽 언니 새끼로 태어나 저 어떡해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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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멘